영화 7번방의 선물 류승용 딸 예승이 갈소원이 영화 밀수 vip 시사회에 참석해 류승용과 10여 년 만에 부녀상봉 투샷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갈소원은 매우 오른 폭풍 성장이 좋은 일을 보여주며 류승용과 훈훈한 투샷을 찍었다. 2006년생 16세인 갈소원은 인구가 3천 명을 밑도는 희귀성시로 한국에서 유일한 갈시 연예인 2013년 7번방의 선물에서 역대 최연소 대중상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지금까지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출생했으나 현재는 제주에서 거주하며 한림고등학교 재학 중이다. 예승이 예쁘게 자라줘서 고맙수다.